마지막 바쿠로드 마지막 바쿠로드 마지막 바쿠로드 마지막 바쿠로드 바쿠로드에서 페리 타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티티 타고 오는데 택시비 별도로 자동차가 들어갈 때 내는 피가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따로 내줘야 되는 얼마냐면 10페셜 한 10페셜을 내면 돼요 마지막 바쿠로드 마지막 바쿠로드 마지막 바쿠로드 마지막 바쿠로드 마지막 바쿠로드 마지막 바쿠로드 댓글도 안 나오는데 거의 3개를 불러 줄이 엄청 기네 비즈니스석이 다 떨어져서 일반석으로 갔는데 일반석 너무 좁은데 터미널 P가 있어요 여기 오면 터미널 P를 내야 해요 지금 이거 널 거야? 어, 널 거야 땡큐 22A, 22B 22A, 22B 알았다 아, 수원해 타이틀 도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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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쿠로드 여행을 끝내고 일로일로 돌아가는 페리에 타가지고 도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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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도 여기는 미터기를 사용하는 택시들이 서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는 처음에 한국사람이냐고 물어보고 한국인 가격이 짠이잖아 리치먼트 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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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 봐 구름 진짜 이쁘다 하늘이 근데 하늘하고 이런 구름을 보는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거 거의 못 보지 않냐 하늘은 일단 누구냐 문개구들 자체를 본 적이 되게 무게 된 것 같아 요즘에도 문개구름 보고 진짜 맞아 나는 뭐 이런 이런 구름 봤는데 저렇게 문개 문개 이런 경우 되게 나 어렸을 땐 뭔가 컸대 하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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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다 stack 능력 아래 싱 zos 인기 스크롤 혜성 헤헤 하elin 끄지마 좀, 춥다. 끄세요. 하나에 가져가, 이거. 오, 공통인데? 여기에 뭐 이쁜 거 하나 지워놓으면 예쁘겠다. 진짜? 저게 파이킹 에어리아하고. You can see through the bathroom. No. You have to... No, this is not right. So if you go poo-poo, you can look at it. No, baby. This is parking. 그럼 그러지 말자. 여기 열이 프라재부신 지키자. 깨끗해, 깨끗해. 20ucc Gifted. 짐 풀어 놓고 근처 탐방을 가려고 합니다. 어차피 여기 근처에는 뭘 밖에 없지만 거기 가서 일단 한번 보고 풀장도 봐야된데 이거 풀장도 괜찮을 거 같아. 여긴거 같은데 괜찮아요. Oh wow, nice. 도시네 나는 와야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일단 저기 보이는 건물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일로일로 컨테포러리 아트 뮤지엄으로 갈 예정이고요 날씨가 시원해 더운데 시원해 바람은 시원해 저기 있다 신호등이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이 와 근데 가 저기 신호등이 저기 있어 저기 여기는 조심해야 돼 한 사람은 안 돼 카드 혼낼 때 한 사람은 안 돼 드디어 타고 가고 가고 임리형이 이제 카페에 가서 구역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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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BTS 1로1로 뭐야? 베스트 테이스트 상겹살! 미치겠다! 잠깐만! 프리스푠트! I want the calamansia. 오케이. Me too! I don't wanna eat. Me too! 더 베스트 테이스트 삼겹 더 BTS 아 웃겨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한 번에 가면 렛촌 사와리 핫 시트 다운 치즈 렛츠고르트 한 번에 가면 렛츠고르트 이렇게 밥 먹기 렛츠고르트 렛츠고르트 숲으로 간장략을 먹으려구요 아, 고기고기 먹으러 간장략 양파 고기고기 고기고기 한입 안쪽 고기고기 고기맛 고기를 먹기 고기고기 고기고기 생선인데, 생선 맛도 안되더라구요 약간 짱 느낌을 좀 더 끼워놓고 왔어요 세 번째 자주 가진 시도 둘째 신났어요 소송지 호텔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허텔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일로일로 버크홀로도 여행하면서 베로벨걸 다 봤는데 오늘 일로일로 뷰티 컨테스트가 있어가지고 아 미인대회?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나오갔어요. 우리는 별의로 다 보는데 레촌만 빼고 레촌은 잡을 수가 없어. 어떻게 잡아야 돼? 꿈의 그림자였어. 레촌을 먹으러 필리핀에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먹는 호텔. 빨리 가서 수영이 됐네. 30분이라도 물에 한 번 담가고 보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진짜 누구야? 우와 사람 많다. 우와 나만 수영하러 왔어. 어? 발이 안 닿아? 발이 안 닿는데 어떻게 수영을 해? 수영이니까 수영이긴 한데 으악 뭐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